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요. 너무 재미없이 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에는 좀 더 통통 튀게 합시다. 오케이. 활기차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 북소리입니다. 저희 북소리는 북한과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리뷰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첫 회 순서 뭔가요? 네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먼저 화면 보시죠. 아 이거 저 오징어게임 아니에요? 오징어게임. 선생님 저랑 게임 하나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저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우 이 드라마 북한하고 관련이 있죠. 아 됐고요. 이거 벗고 좀 하죠. 이 드라마 북한과 관련이 있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 강새벽이 탈북민 캐릭터입니다. 뭐 사실 탈북민이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뭐 이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탈북자 뭐 좀 특별한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남한 영화나 남한 드라마 보면 탈북민 또는 북한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죠. 오징어게임의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강새벽을 보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탈북민들의 그런 삶에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스포하지 않은 범위에서요. 강새벽의 배경을 소개해드리자면요. 북한에서 가족과 함께 탈북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가 아버지가 국경수비대 총을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또 어머니는요.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 북송이 되고요. 우여 곡절 끝에 어린 동생과 남한에 오게 되지만 강새벽은 어머니를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크에게 돈을 줬는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어린 동생은 고아원에 잠시 맡기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배경만 이렇게 들어보면 기존에 나왔던 탈북자와 관련된 내용이 드라마나 영화 또는 실제로 저희가 취재하면서 봤던 탈북자들의 배경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다 그렇게 좀 힘든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북소리 첫 편에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남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탈북민의 캐릭터는 전반적으로 불우하고 불쌍하고 슬픈 인물로 등장하나 또 그런 모습을 보는 탈북민들의 느낌은 어떨까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드라마에서 탈북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나요? 첫 번째 제가 기억하는 드라마는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탈북민으로 등장하는 영화죠. 크로싱이라는 영화입니다. 크로싱 저도 봤어요.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도 많은 도시에서 상영을 했고 이 영화에서 탈북민의 처절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크로싱 내용이 병든 아내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탈북을 하게 되고 그 탈북한 아버지를 또 찾기 위해서 아들이 탈북하는데 결국 꽃재비 생활을 하다 사막에서 죽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좀 울컥하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이 주요 캐릭터로 나오는 영화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남한의 배우 수혜가 등장하는 2005년 작품 나의 결혼 원정기가 있는데요. 남한의 시골 노총각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결혼할 상대를 찾는데 정작 가이드를 마음에 들어 하게 됩니다. 이분이 탈북 여성이고요. 이분이 수혜가 연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한마디로 남남 북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주인공 탈북 여성이 겉으로는 강한 척 밝은 척 하지만 항상 속으로는 언제 강제로 끌려갈지 모른다. 언제 북송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며 노심초사하는 그런 심경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탈북민이 주연이나 조연으로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 상당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남한에 정착해 사는 실제 탈북민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의 그런 모습에 과연 공감을 하는가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미디어에 등장하는 탈북민의 모습이 거의 다 어렵고 불쌍하고 궁지에 몰린 그런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걸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탈북자들은 자신들한테 씌워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좀 질문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주변 지인 탈북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죠. 갑자기 요즘 워징어게임이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 안에 캐릭터가 탈북민이 있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존재를. 그런 부분에서도 참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나쁜 아니면 잘못된 말들이 너무 사실처럼 퍼진다던가 이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탈북민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미디어가 지나치게 확대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탈북민들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자기 분야에서 밝고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탈북민에 대한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증폭시킨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나 또 탈북민 관련 그런 주제를 다루는 한국 드라마, 나만의 TV,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뭔가 같은 탈북민으로서 뿌듯할 때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항상 어쨌든 소수에 속하기도 하고 항상 탈북민, 독한 사람 이런 그런 단어가 따라다녀서 그냥 뭔가 좀 경계심을 받고 이런 그런 게 많았었는데 저 같은 탈북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훨씬 많이 바뀌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갖는 편견, 영어로는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탈북민들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바로 이곳 미국에서 사는 저희 같은 동양인들도 한 번쯤, 한 번 이상은 겪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 그러면 수학자라는 민족,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학 잘한다, 일 잘한다, 이런 거는 부정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어떤 동양인으로 가지는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선입견,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천편 일률적으로 보는 시각, 바람직한 시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 사회나 제3국의 정착에서 사는 탈북민에 대해서 일괄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또 그분들이 사회에서 정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에 오늘 이 주제를 우리 북소울이 첫 번째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네, 몇몇 탈북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다른 탈북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한 북소리, 앞으로 많은 탈북민, 그리고 북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RFA 저희 아시아 방송이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 북소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